비주얼 내려야 돼요? 네 비주얼 비주얼 콩푸드 편더 콩푸드 편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청라에 나와 있고요 맛있는 훈대 국밥 먹으러 왔습니다 배고프거든요. 빨리 따라오시죠 고고고고 아버지 가시죠 요요형입니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식당함도 들어왔고요 오늘 저희가 주문한 이유는 순댓국입니다 시대기가 들어간 시대기 순댓국 주문했고요 곁들여 먹으려고 편육안 접시 추가로 주문했습니다 여기 제가 예전에 왔었는데 순댓국 국물이 정말 최고예요 여기 볼살 순댓국도 있는데 볼살 순댓국도 정말 맛있습니다 추천드려요 1인 1 식사 주문식 공기밥 한번 리필 가능하네요 김치 맛있게 생겼다 그죠 기분반찬은 배추김치 깍두기 구추랑 쌈장 새우젓이랑 소금이랑 저기 따로 탭을 한쪽에 있습니다 추가 반찬은 셀프바 김치 깍두기 맛있게 생겼어요 음 살짝 익었어요 근데 맛있어요 깍두기 깍두기 괜찮아요? 배추김치네 음 겉절이 같은데요 그죠 배추김치 달아요 맛있다 배추김치 맛있죠 배추김치 확실히 맛있습니다 깍두기도 맛있어요 깍두기도 맛있어요 이렇게 먹으면 안 익은 것 같기도 하고 깍두기 김치 다 맛있네요 지금 점심시간보다 조금 이른 시간인데 거의 만석이 되기 직전이네요 맛있죠 배추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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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님이 맛있으시나봐요 맛있어 맛있네 역시 국밥에는 김치가 맛있어야 돼요 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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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요 어디 맛있게 드셔 그건 뭐예요? 아 시래기예요 저예요 주문한 시래기 순대국 나왔고요 가격은 9,000원입니다 들깨가루 냄새인가? 고소한 냄새가 코를 팍 자극하네요 음 어느정도 간이 되어있기 때문에 드셔보시고 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고소합니다 시래기도 많이 들어가있고 여긴 진짜 국분이 좋은 것 같아요 고소해요 순대는 찹쌀 순대 귀요미 살고기다 순대는 당면 많이 안들어간 찹쌀 순대여서 맛있습니다 네 뜨거워요 천천히 드셔 살코기 살코기가 입에서 녹아요 진짜 깔끔하고 맛있습니다 국물이 너무 고소해요 어우 맛있다 밥은 리필이 됩니다 한 번 오 시래기 너무 뜨거워요 조심해야돼 깍두기 올려서 음 시래기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시래기 순대국 괜찮습니다 순대국인데 시래기가 들어가서 뼈해장국 같기도 하고 순대국 같기도 하고 맛있어요 순대만 시켜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순대만 시켜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국물을 계속 퍼 먹었더니 국물 부족현상 흠 으흠 김치 진짜 맛있습니다 으흠 이야 감사합니다 편육은 좀 두툼한 편이에요 양파랑 부추랑 묻혀서 나와서 이렇게 같이 먹으면 되는 것 같아요 쫄깃쫄깃 맛있고요 참고수 같은 비슷하게 묻혀놓으신 것 같아요 되게 상큼하네요 새우죠 양파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네요 아까 진짜예요 머릿고기 나와서 잠시 국밥을 잊고 있었어요 생각해보니 배추김칩에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편육 배추김치랑 편육이 좀 두툼한 편이어서 씹는 식감이 확실히 좋습니다 잘 드셨어요? 밥백 하나만 더 드셔 내가 하나 더 먹을게 밥백 하나 더 드셔 양파랑 같이 먹어도 맛있네요 괜찮아요 저는 오늘도 왕뚝 잘 드셨어? 왕뚝 하셨네? 양파 괜찮죠? 의외로 잘 어울린다 편육이랑 양파 무침이랑 갑자기 양파 먹방을 하고 계신 아버지 양파 괜찮아? 갑자기 양파에 꽂히셨어 편육을 포장해드려? 포장은 안 해야돼? 동궁순대에서 순댓국이랑 편육 정말 맛있게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모두 현장 에피소드 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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